오늘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테스트투게더 콘텐츠를 함께 참여해서 점차 만들어보겠습니다. 와아... 네, 원초에 하셨구나. 감사합니다. 네, 다음에도 꼭 함께 해주실 거죠? 네. 아, 그리고 크레이 리액터로 함께 해주시고 그지, 함께 해주신 분께서도 한마디 해주세요. 네, 저도 테스트투게더를 통해서 이제 두 분 딥밥 스튜디오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준비가게 되는데요. 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군데도 쓸 수 있고 좋으신 분들도 만날 수 있어서 정말 좋았던 경험인 것 같습니다. 다들 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꼭 한 번씩 참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와아...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앞으로도 좋은 파트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희 힙합 라이브 프로젝트를 함께 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라이브 방송을 함께 시청해주신 분들께도 정말로 감사드리고요.